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의 공연이 너무 많아. 아니, 그거를 다음날. 어제 혼자 하자라는 것도 나 되게 깨발한 거 아니야? 만들어진 게 있는 게 있어.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영어 디지털 싱글이 나와요. 제목이? 달링입니다. 달링이에요. 달 플러스 링? 달 플러스 링으로 가서 달 플러스 링. 저희는 달 플러스 링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그 안에 뭐랄까 뭐랄까? 숨은 뜻이 있는? 무엇이 있어요. 또 이제 뭔가 그 아이엔쥐를 넣어주면 아이엔쥐를 강조가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달 사고 링. 응. 달링 오오오오오오오. 그래. 이게 살아? 바꿀 돼요? 영상이상. 멤버들끼리 요리하고 시원하게 마치고 서 있는 장면 촬영 중입니다. 위에 장면 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뮤비라 제가 긴장도 되긴 했지만 찍으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좀 특별한 컷들이 많아서 재밌게 찍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뮤비를 봐주시고요. 저희는 남은 촬영 시간도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멤버들이 저쪽에서 다 모여들면 카메라 빠지는 타이밍에 맞게 제가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와서 멤버들을 향해 서 있는 건데 막 그냥 웃기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열두 명의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웃겼어요. 혼자 따로 찍은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 손 안에 불빛이 나는 걸 들고 있었어요. 빛이 얼굴에도 비춰지고 이렇게 손가락 바꾸러도 새어나오는 그런 씬을 찍었어요. 어떻게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잘 떨어질까라는 생각? 어색하지 않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보다 엄청 쪼이고 불편한 게 생각보다 없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금 씬은 이제 와이어를 달기 전인데 아까 멤버들과 같이 찍었던 장면 중에 바닥이 부와 이렇게 없어지면서 제가 밑으로 미지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씬입니다. 그걸 CG 합성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덕짱이에게 이런 씬을 주시다니 아직 지적을 준비하세요. 마 reptiles입니다. 어떤 풍선을 tiếp음을 잡아서 일어내려는 게 状況을 탄생적으로 좀 더 심하게 Jakarta 천사랑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한 번 씬을지 아직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8까지 인정중입니다. 흥분하게 다 새롭게 움찬러내려는 게 살기 맞아 Every night, baby, I can't wait no more Darling you, sorry, darling you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I'm one, one calling Into your heat again, I'm diving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No without you, I'm so lonely If you won't be here, I'm one, one calling Only to you, I'm always diving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baby 숨바꼭질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안대를 벗으면 아무도 주위에 없는 멤버들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혼자가 되어 두리번 두리번 되는 뭔가 외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촬영이었습니다 안대를 이렇게 끼고 멤버들과 이렇게 좀 해맑게 숨바꼭질도 하고 좀 행복하게 이렇게 노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 갈대밭신이 좀 어떻게 보면 멤버들과의 그런 뭔가 소중한 추억 너무 추워 지금 시각 오전 7시 달링 촬영 현장이다 2022년 3월 어느 날 디지털 싱글 준비하러 왔다 화이팅 눈 잘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일부러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체력을 아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눈 딱 떠볼까요? 일단 올려주세요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런 차이? 오늘 맡은 연기가 태양의 뭐였지? 태양의 표식을 찾아서 떠났는데 현장 왔는데 근처에 태양의 표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열심히 찾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앉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차이의 표식이 조용히 생각되고 저의 틈틈이 이렇게 이동이 날 것 같고 정말 좋은데 잘 모르겠는데 알겠지 네 세팅 한 번 다른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메라에 나오기에는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